이보게! 이보게! 밥 받쳐! 아이유, 그건 또 어떤일이십니까? 저.. 이 배가가 그 호박이라는 몸하고 약호를 한 그 임신과 애까지 임신을 해달라고 해서 말이세요 배가? 임신을 한다며? 사실이라네? 그분이 그렇게 직접 말을 해야하니까 아 글쎄요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근데 그 호박이 혹시 잘 안나는지 대가 구시 화복지화문이라 입을 잘만 열면 복을 부르고 입을 잘만 놀리면 화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말조심하십시오 아 참 나는 대가가 그 자녀를 짝사랑한다는 소문이 찾아가서 말이세요 뭐 화낼 필요가 어딨어 내리 잔게 내 날 귀에 내 임물려의 소리 세상에 어떤 일이 내 맘에 들어 가슴 버린 맘에 들어 안아줄서라는 걸 애타는 맘에 홀로 다니니 내 맘에 남은 나의 음영 내 눈에는 천례의 달 귀에는 유명의 소리 세상에 어떤 일이 내 맘에 들어 다시 더 잃은 맘이 알아줄 사랑은 걸 애타는 맘에 홀로 다니니 내 맘에 남은 나의 음영 사랑은 어찌 그리 돕는가 그리 그리 다시 모를 건너던마 아직도 너네가 너빛이네 그리 다시 모를 건너던마 그리 다시 모를 건너던마 그리 다시 모를 건너던마 그리 다시 dist achieved 그리 다시 말이라는 건 그리 다시 마니